일본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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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릿지, 안녕? 들어오고 있나? 들어왔어? 오늘은 풀메야. 되게 낯설지? 오늘 인기가요 1등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여보세요? 잠깐만 기다려봐 스피커폰 할게 초대한 적이 없는걸요? 전 초대한 적이 없는데 류진이 제 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류진이랑 바람 피우겠다고 아 바람? 제가 이렇게 와 봤으니까 그녀는 얼만큼 매력이 있는거기에 바람을 핀다고 반하니 당연하지 그럴거에요? 장난 아니지 하지만 아무리 매력이 많아도 바람은 안돼요 그건 나쁜거야 그러는거 아니야 그건 좋지 않아 그래서 잠깐 그래도 우리 멤버니까 류진이니까 전화 피우고 오라고 보내려다가 전화 걸으라고 해서 걸었어 아이고 잘했어 저는 잠깐 목소리 들려주려고 전화했어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 1위 너무 감사합니다 우와 안녕 잘자 심심한가베? 아니 왜 켰느냐 그냥 켜봤지 그리고 오늘 좀 예쁜거 같아서 켜봤어요 예쁠 때 얼굴 많이 보여줘야지 언제 보여줘 나 오늘 비걸이 내꺼에요 이거 예쁘지? 금꽃 맘에 들어 아 여기 있는 사진 이거는 어제 폴라로이드 찍었던거에요 보여줄까? 짜잔 셔츠 잠가 신류진 이거 약간 이렇게 푸는게 그 멋인데 나 좀 잠글까? 이 정도? 이 멋이 줄지 않나? 뭔가? 아닌거 같아 너무 그거 같아 애기 아 애기가 아니야 장난꾸러기 같아 오늘 좀 예뻐보려고 예뻐보려고 오늘 영통 너무 즐거웠죠 진짜 즐거웠어요 그래서 영통팬스 하고 나면은 좀 힘 받아가요 진짜로 뭔가 좋은 말 한 바가지 이렇게 몸에 쏟아 보여주니까 이렇게 샤워하듯이 너무 힘 얻어서 가는거 오늘 하루 정말 미찌들 덕분에 행복한 하루였어요 하루 종일 너무너무 고맙고 잇질들도 오늘 하루 우리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얼른 치카포카 하고 얼른 자요 알겠죠? What a wonderful night 안녕 proxim오 ыш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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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